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 말씀 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이 갖는 능력과 그 힘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 완력과는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천지가 순종하여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말을 잘못 사용하면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찰한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버 목사님은 야고버서 3장 8절로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확하게 야고버 목사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가 실제로 거의 보면 말에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을 겪는다기보다는 주로 말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세균쟁반의 금사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비가일의 말이 그랬죠 다일왕을 모욕했던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그 나발을 죽이러 오는 다윗을 막아서고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떡과 먹을 것을 부하들에게 제공하면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말 그러나 무조건 아참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에 실수할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그 말 때문에 다윗이 그만큼 길을 돌이켜서 나발을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이 뜻대로 나발은 다음 날 결국에는 놀래서 쇼크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거 오늘날 이 문화로 하면 좀 약간 그런데 당시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일이었죠 그만큼 말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그렇죠. 천량 빚을 갚는다 천량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만 잘하면 천량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이 상황이 좋던 상황도 어렵게 되고 또 상대방의 삶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까지도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구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단임 목사였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출발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첫 번째로 세웠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의 단임 목사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구부였어요 야구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야구부서에 꽤 지금 제가 아까 인용했던 모든 말들이 야구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오늘 내일 주일날 오기 전까지 야구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짧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부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또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착각하는 거죠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부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교육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경건하고 좋았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경건한 척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구부 목사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제가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다 이게 제 잘못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그 이야기가 그 공동체의 실력이에요 수준입니다 모여서 맨날 세상 얘기하면 그 공동체의 실력은 세상이나 교회나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모여서 남을 흉보기만 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의 실력이 곧 목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운명의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그게 또 우리 공동체의 실력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나 매일 실수하고 말했던 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또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생활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경건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자신의 여과되지 않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결코 공동체나 그것을 바라보고 옆에서 지켜보는 초신자들에게는 절대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언어생활, 이 중요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이 언어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언어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제 겟세만에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목요일날 밤에 시작하셨던 그 기도를 금요일 새벽까지 하셨는데 금요일 새벽에 가론 유다와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 군인과 또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FF 브루스는 약 200명 정도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가야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하면 어두울 때 해가 진 후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잡힌 그날 판결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적어도 하루 이틀에 시간을 주고 차근차근 죄를 따져서 판결을 하고 형을 집행해야지 그날 당시에 재판하고 판결해 가지고 형을 집행하는 그거는 절대 당시 로마법이나 유대법의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굉장히 불법적인 악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57절에 보면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누가는요 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는 마테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안나스는요 가야바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대제사장직은요 그 해에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종신직이 뭡니까? 한 번 안수를 받아도 대제사장이 되면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또 세습직이에요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런데 이 안나스는 죽지도 않았는데 그 직분을 자기 사위에게 넘기고 아들도 아닌 사위에게 넘기고 그리고 뒤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대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우리 오늘날 교회로 치면 총회장이 작년에 우리 최용주 목사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단에 이제 올해는 다른 목사님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전 총회장님을 우리 한국 어려운 말로 증경 총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총회장을 하셨던 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하면 그 해 제사장도 있지만 그 전에 했던 분, 했던 분, 했던 분에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장인과 사위가 함께 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들은 재판도 불법 직분을 나누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거기다가 거짓 증인까지 동원했습니다 60절에 보니까요 거짓 증인까지 동원을 했는데 문제는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거짓 증인을 많이 세웠는데 말이 다 안 맞아요 진술이 다 이렇게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때 6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저 사람이 스스로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면 그건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밖에 없어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증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증인의 증언과 사실은 어떻습니까? 틀리죠?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증인은 저 사람이 성전을 헐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이 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지을게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헐면 내가 지을게 라고 말했어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이 지금 뭘 의미해요? 저기서?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해서 죽임으로 헐어버릴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헐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내가 살아나겠다 일어나겠다 이 말씀 이 영적인 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하는데 인간적인 이 땅의 눈으로만 그걸 듣고 해석하고 그걸 쳐다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저 큰 성전을 지가 어떻게 3일 만에 허물고 또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라고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성전 모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전할 때 문제가 이거죠 우리 간혹 말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할 때 문제가 그냥 사실 그대로만 전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붙일 건 붙이고 뺄 건 빼요 그래서 이상한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가족오락관 제 연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족오락관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그 가족오락관 같은 데 보면 그런 게임이 있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줄짝 서가지고 처음에 어떤 정보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말로 그런데 마지막 가서 들어보면 어때요? 영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영 다른 이야기 그 짧은 데를 가는데도 영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들을 때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필터로 그 말을 각색해가지고 다음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문명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셀폰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전할 때는 잠깐만 다시 말해봐 해가지고 그대로 틀어주세요 그러면 아마 전하면서 변해지는 그런 오해는 없을 거라고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하튼 말은 안 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만약에 전해야 된다면 제대로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가 한 말 이해도 못하고 무슨 소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누명만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적어요 속이 터지죠 그런 경우를 당하면 아주 이게 막 그냥 이 벙어리 냉가슴 알랜다고요 속이 터집니다 그러면 꼭 집어서 그거를 지적해주고 싶고 말을 해주고 싶은 충동이 우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역시도 그런 마음 있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변명도 아무 변호도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마태가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강조했던 것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의 연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가시는 분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입을 여신 대답을 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세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만은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서 진리, 곧 사실을, 팩트를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팩트가 뭡니까? 64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 봐라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신성모독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죽이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법원 8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진리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의무를 갖고 있는 분이요 그래서 요한법원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사람인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한다 라고 말했고요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하는 것도 당신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신 그렇게 말해라고 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야바의 이 질문에 부정할 수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맞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죽고 싶지 않으시면 이 질문만큼은 다른 거는 난 그런 적 없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정확히 봐야지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저 사람이 잘못 들은 거야 라고 변명을 하고 이 질문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했을 때 속으로만 그렇지 하고 거기서는 살려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되죠 말씀을 하면 안 되죠 반대로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시다가 이거 말하면 죽을 게 뻔한데 그런데 그 말씀만은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언어생활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말씀하셔야만 하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했을 때 내게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 말을 오직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인가?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언어생활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대한 필요한 말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말은 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주 반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저녁 다시 한 번 우리의 언어생활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본이 있다면 또 다른 샘플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긍정적인 예라면 베드로는 부정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딱 한 단어로 너무 잘 설명한 단어가 있어요 58절에 나옵니다 뭘까요?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 뭡니까? 멀찍이 멀찍이 있어요 마음이 이 물리적인 거리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의 영적인 예수님과의 거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멀찍이 있는 것 이것은요 사탄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가요? 오늘 새벽 본문이었던가요? 어제 본문이었던가요? 욕기에 보면 동물의 세계를 보고서라도 진리를 배우라는 구절이 나오죠 엘리우가 말한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거기에도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물소나 사슴 이런 것들을 사냥할 때 어디부터 공격을 합니까? 무리가 딱 있으면 그렇죠 절대 중심에 있는 애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테두리 끝에서 혼자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놀고 있다가 풀먹다가 혼자 된 이런 애들 아니면 좀 약한 애들 아픈 애들 좀 이렇게 무리해서 뒤처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만 노려가지고 잡아먹습니다 백수의 왕 사자도 아무리 강력해도 그 잡아먹을 때는 절대 가운데 있는 애한테는 안 가요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개가 딱 보이면 그거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요 막 예수님 가까이 가 있고 교회 중심으로 막 그냥 구역장님과 하나가 되고 막 교회가 하나가 되고 막 한 마음으로 가면요 절대 공격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요 아주 좋은 공격 대상이 되기 딱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공격당해서 넘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뭐 했습니까? 철야 기도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철야 졸음을 했습니다 밤새 졸았어요 잤어요 이것 역시도 이것 역시도 사탄의 밥이 되기 쉬운 그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요 아주 체계적이고 점진적입니다 첫 번째 69절에 보니까 어린 여종 하나가 아 나 당신 보니까 그 나사렛 사람과 같이 다니는 거 봤다 했더니 7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예요 두 번째로 71절에 보니까 다른 어린 여자종 또 다른 여자종이 알아봤어요 당신도 그 사람 당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7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73절에 보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고의 가족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말고가 누굽니까? 그렇죠 방금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귀 잘랐다가 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인데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준 사람이 말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고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그 자기의 자식인지 형제인지 모르지만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죠 너무 선명하죠 방금 몇 시간 전에 우리 말고의 귀를 자른 녀석인데 다 알아보고 아 이 사람도 그 사람이랑 똑같은 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74절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저 사람과 같은 당이면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여기서 유대인에서 제외되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내가 할 말이 없겠다 난 저 사람 몰라요 이러면서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로 닭이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누가는요 22장 6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울기 전에 어떤 디테일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뒤돌아 보시는데 베드로와 눈이 짝 맞았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얼마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다 배신해도 나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불과 얼마 전에 하루도 안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호수처럼 깊은 눈이 베드로의 눈을 확 보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라고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어린 종 앞에서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맞아 그분이 나의 스승이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야 얼마 전에 몇 달 전인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자기가 했던 말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아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이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현실은 나 저 사람 몰라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만 말만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다르게 이놈의 입이 방정인지 이상한 얘기들이 나가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결론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야고보 목사님도 혈을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그랬어요 100%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걸 알고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조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려고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일 삶 속에서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그만한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그분을 대할 때가 우리는 없는지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내 삶에서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이 배반감을 느끼는 말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아픔이 내 잘못이구나라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베드로가 가론 유다와 다른 것은 바로 이 통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곡한 마지막 끝은 어떤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친절하게 이 베드로의 뒤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22장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배반할 것도 아셨고 배반을 했지만 그러나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세 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소명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처럼 통곡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 기도할까요? 해야 할 말만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실수했을 때는 베드로처럼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은혜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말과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나의 삶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제로 보기 위해 우리 우리는 points에 대해 우리가 김정하고